하하 나 짱이지? 나도 알아 하늘을 정복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나는 하늘을 슝 하고 날아갈 수도 있다고 리터독 사이에서도 내가 짱이란 말이야 말이 너무 많다 잘 잘난 척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잘만 하면 가논도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않겠어? 뱃지마, 화를 속에도 내가 짱이란 말이야 화를 되게 잘 쳐라 봐요 아, 근데 내가 이런 내가 너 따위한테 충고는 하고 있니 말이야 다 네가 어둠에 봉인된 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널 돕고 있는 거잖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한 일이야 너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랑 맞짱 떠야 돼 너랑 맞짱 떠야 돼 어? 어디서 할래? 아, 알겠어! 저기 위에서 할래? 아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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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는 혼자서 저기 못 가지? 아우, 내가 깜빡했네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 지금 휭 행운을 빌어 어둠의 싸인 검 날지도 못하고 괜찮아 괜찮아 사과하고 있어요 이상한 기억이 돌아오니까 애가 이상해져요 저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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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코앞에 있는 걸 하고 가야죠 옷이 빛나고 있습니다 밤이니까요 밤이니까요 gestellt randomly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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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타고 다녀야 되는ublique 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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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dia 밝다 한 번만 더 쏠걸 자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슝 슝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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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저거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오 오 오 이게 왜 있을까요? 저게 왜 있을까요?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없는데고 사원 짱 맛있어요 그 매트리스 분위기야 그죠? 와 끝이 안보여 하긴 그 맞서서 듣고 하는 것도 엄청 멋있었는데 슝 슝 여기다 숨겨놨군 우리 승리 아이씨들 여기다 숨겨놓으셨어 저쪽에 박스가 있으셔 저쪽에 박스가 있어요 슝 음 박스는 먹고 가야죠? 밥은 안먹어도 박스는 먹어야지 예이 크으 멋있다 허공에 떠있는거 봐요 47 루에버 47 루에버 47 좋죠 슝 슝 슝 떨어지지마 슝 슝 아무것도 없죠 밑에도 응 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몇개죠? 셋 셋 셋 셋 아직도 10개네요 아 이게 스피드 오브를 먹는다고 느는게 아니죠 스테미너를 늘렸죠 제가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거 꽤 힘이 좋다 스테미나 쫌 딸려도 취끌비 에 Sprz 퓨 이봐 대박 대박이다. 아주 슬퍼요 지금. 난 널 몰라. 여기 되게 바쁘니까 너 그냥 가는 게 나을 거야. 멋있어. 목소리도 멋있고. I can have you. 난 너 도울 수 있어. 네가 날 돕는다고? 뭔 소리야? 야. 매도. 야. 그냥 말해봐. 무슨 소리야. 어떤 하일리안이 날 돕겠다고 하는 거야? 비스트다. 매도를 내린... 뭐 내려오는 걸 돕겠다고? 나는 믿지 않을래? 넌 이름이 뭐니? 나 링크야. 링크? 왜요? 글쎄 링크? 난 태워야. 뭐 이미 알겠지만. 날 많은 사람이 너한테 일로 와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했잖아. 맞지? 바보같은 월간일을 믿느니. 늙어가지고 뭐 좀 이러고 있어요? 너 정상적인 아이 같은데 내가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해줄게.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리투 워리어고. 나는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야 돼. 마을 사람들을. 내가 그게 올지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내가 오로지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디반비스트 매도 하늘으로부터 끌어내려야 된다고. 내가 매도를 죽일 수 있다면 그래야 뭐? 그 다음에야 나는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의지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하자고. 이제 시작하자. 너 정말 진짜야? 너 여기서 뛰을 수 있어? 나이 많은 사람이. 대장이 말하길. 디반비스트를 멈출 수 있는 오직 길은 안쪽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사실 넌 그게다가 날개도 없잖아. 게다가 너는 생각도 못하는 머리도 뇌도 없는 것 같구나. 뭐 이러고 있어. 옛날에 챔피언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를 모르는 거죠. 링크가 옛날에 챔피언이었다는 걸. 근데 우리한테는 없어. 다이케에 다 죽었어. 100년 전에. 가논한테 다 죽었다고. 신경 쓰지 마라. 매도. 우리가 매도한테 간다고 해도 캐논이. 대포가 우리를 다 부셔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널 믿을 수 있게 테스트를 한 번 하자. 업드라프트. 내가 너의 가능성을 좀 봐야겠어. 자, 다섯 개의 타겟. 3미네 중에 3미네에서 다섯 개의 타겟을 맞추면. 그래라. 5 타겟 맞추면 된다고? 오케이. 뚜. 뚜. 너무 장엄하게 했는데. 1, 2, 3, 4, 5. 잘했죠? 너 화를 잘 쏘는구나. 나 할 수가 있어. 2, 2, 3, 4, 5. 링크. 네가 처음에 나타났을 땐 나는 누가 나를 속이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근데 네가 이렇게 화를 다루는 거 보니까. 너 진짜구나. 전쟁을 좀 해본 솜씨야. 나는 한 백 번도 넘게 했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름도 어서 들어본 거 같고. 참. 네가 정말 날 돕고 싶다면. 매도를 내리는데 정말 돕고 싶다면. 해보자고. 자.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캐논을 어떻게 하라고. treasure chest is a bow. 아. 얘가 화를 하나 주네요. 그거 같고. 오. 오. 여기 이거? 와우. 너무 약하다. 구짜리 볼을 주는 거야? 지금 나에게? 선물이라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좋은 보드를 다 내려놓는 거 나부러 지금. 골든볼을. 오. 마이. 굿네스. 이걸 버려야겠다.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안 가지면 안 되니? 아니하면요.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 빅 트러플도 있잖아요. 잠깐만. 딴 데 보고 있는 사이에 요리 좀 잠깐 해야지. 자. 눈치를 잘 봐. 여기서 몰래 요리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온단 말이야. 밥을 해 먹고 있어.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만하지. 됐어. 잠깐만. 일반 화살은 안 된대요. 범외로가 필요하대요. 범외로 소개를 주죠. 땡큐. 아. 나 옷 사와야겠다. 프리퍼레이션. 범외로 하고. 매도 캐논을 보셔야 돼. 아. 나 옷 사올게. 아. 리틀 빌리지 가서 옷 사올게. 제가 기다려줘. 잠깐만. 그리고 이게 아니었어. 저 화살이 이거였어. 얘가 주고 싶은 건. 그래. 파이컨보였어. 무슨. 술 땀 소리 하고 있어. 이걸 왜 주워. 니가. 미안. 니 건데 내가 던져버렸다. 파이컨보잖아. 얼마 좋은데. 파이컨보. 헤이 요. 자. 리트빌리지 갔다오자. 옷 사는 거 깜빡했어. 헉. 얼마나 추운데. 추워 추워 추워.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떠오르세요. 옷을 사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옷가게가 여기죠 여기 맞죠 여기가 아닌데 옷가게 하나 밑에인가 봐요 쇼핑을 해야지 쇼핑을 합시다 쇼핑 합시다 안녕 여기 말고 쇼핑몰 어디 있어요 나 왔어 다 준비해서 우쇼쇼 안녕 안녕 자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